제주도 한 번 살까? 개선이야 여긴 일어났어요 여긴 일어났어요 여긴 일어났어요 부끄러워 밖에서 집중하고 싶은 cách 쟈의 개인의 술을 위한 사회장은 모델들에게 사회장의 술을 위한 사회장 집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 여기 그거구나 이거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혼자 먹긴 양이 많지 않나? 아 작은 것도 있구나 일단 딴 데 좀 둘러보고 와야겠다 한 바퀴를 좀 돌아보고 아마 저기 가서 저걸 먹어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옷들도 팔고 시푸드 아 여기도 고기파네 뭔가 아까 저쪽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푸드트럭도 있구나 여기가 좀 시원해 보이긴 한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까 사람이 좀 없는 쪽으로 여기도 있구나 다 파는구나? 먹을 데가 되게 많긴 한데 여기가 여기 앉아 가야겠다 화분이 메아 방구슈리 그리고 원 월드 월드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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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asked amental 랩 L 그리고 잘 랩 랩 랩 også R 와우 너무 쎄네 오우 예쁘다 이거 하네 또 춤인가 보다 우유 좋긴 무슨 맛을 보셔야 사각보다 배가 쎄 살이 많이 낡던거 같아요 사각이랑 비슷하다 갈라내서 동물이랑 풍는게 좋을거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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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내가 먹을게 너무 없다 약간 향신량 많이 먹는데 좀 매워요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먹기 싫어요 더럽지만 클리어 분위기 진짜 좋다 밤 되니까 더 이쁘네 소주 주무기 우와 꼬치도 있구나 아 꼬치 맛있겠다 아 배불러 아니 음료수는 딴 데서 먹어요 좀 음료수가 많은데 아까 안 가볼 쪽으로 가야겠다 호연 방금 옷을 하나 살까? 아시아 하나 살까? 귀여운 거 좀 많은 거 같은데 저런 거 이 때문에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 입고 싶긴 한데 내가 어떻게 입냐? 안녕하세요 150만원 컬러는 화이트 하나 하나 귀엽네 사이즈는 하나 또 한 번 recovery 여기가 460만원 Kirk 이 얼마 짜리야? 5 10 20 20 30 얼마지? 얼마지? You give me 300, 20 baht이니까 30 baht? 다 계산이 안돼 30 baht 150 baht인데 이거 했으니까 130 baht You give me 300, 300, 300, 300, 300, 300 완전 진짜 헷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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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가져가요? 아 헷갈려 오케이 공조 좀 쓸라 그랬는데 헷갈려 땡겨요 일단 나가서 이 방향으로 좀 더 내려서 소화 좀 더 낙히고 거의 다 왔는데 쑥쑥 쑥쑥 까지 44 파티로 가네요 오늘 인디고 호텔 이제 떠나는 날이구요 여기서 이 밥 잘 먹었고 바깥에 테라스는 한번 나가 보질 않았네 아주 좋은데 이제 체크아웃하고 다른 호텔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금요일날 밤 11시 반 비행기 오늘이 수요일이구요 출국인데 출발 시간 기준? 출발일 기준이었나? 출발일 12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확인서가 필요해서 일단 짐 먼저 아끼고 PCR 테스트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자 병원 갔다가 다시 짐 찾고 오늘은 예전부터 진짜 가고 싶었던 가자 안녕하세요 체크아웃은 잘 끝났고 병원 가야겠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? 아 2 2 2 2 체크아웃은 잘 끝났고 병원 가야겠어요 여기 여기 강원인가? 아 저기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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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이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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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오면 여기 에드 콘서트 클리닉이라고 타사 쪽이 있어요 아 저기句 너무 안그러니까 creative charge 감사합니다. 안녕, 채널리. 안녕. 여행을 가고 있어요. 네, 당신의 이름은? 네, 당신이 찍을까요? 너무 빨리 찍을 거예요. 네, 모두가 다 똑같아? 네. 뱅콘은 안에서, 뱅콘이 없어서? 네, 뱅콘이 없어서. 뱅콘이 없어서. 몇몇 후에 끝났어요. 간단하게. 어우, 조금 더 스케치드네. 결과는 내일 오후쯤 알려준다는데 빠르면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어차피 출범은 내일보네. 내일보네 갔나? 양성만 안 나온대. 오늘 여기 온 김에 근처에 우가니 카페 아무튼 이쁜 카페 하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. 커피 한 잔 없네. 오늘 다 온 거 같은데? 아, 여긴 없다. 대체 다 온 거 같은데? 괜찮습니까? 다 먹으니까. 다 먹으니까. 오, 생일을 нее. 다 먹으니까. 아, 너가 맛있겠다. 코코넛 밀크가 유명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라인 파리 아이스크림 할까? 루마니 홀드북에 코코넛 부피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먹어보자 클럽, 사와리나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아직 안 된다고요?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이런거 있네 라임 콩립 아 딱 먹물하고 옳다니 콩립으로 코코넛 워터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원헌드레이드 슬픽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루마니 콩립 variance 공 canceled 루마니 콩립 아래 예로 깨끗한 곳 여기 귀엽네 여기 곳곳에 약간 하지만 나를 끓여도 편안했다 여기 물들어갈게 많아놨네 오우 들어가자 더운 아 더워 들어가자 더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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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이스크림을 하고 오늘의 공연을 드실 때 먹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I am on my way up I won't slow down